어머니를 살린 효녀 열 살 난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 홀어머니는 병이 나서 여러 달 동안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수염이 허연 노인 하나가 혀를 찢찢 차며 잉어를 고아먹으면 병이 나으렴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허연 수염 노인은 간 곳이 없고 어린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곁에 지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잉어를 고아먹으면 병이 낫는 듯지 그게 정말일까? 어린 딸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잉어가 약이래요? 글쎄, 그런가 보다마는 이 겨울에 어디 잉어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런 두매산골 어디에 잉어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는 바랄 수 없는 약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딸 아이는 잉어가 있을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산속에 있는 큰 연못에 고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다면 잉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속은 어디가 못이고 어디가 개울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천지였습니다. 그래도 딸 아이는 그 못을 찾아가 보려고 어머니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산골짜기는 온통 눈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커다란 노런개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딸 아이 앞으로 오더니 뒤를 흘끗흘끗 돌아보며 앞장서서 골짜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아이는 그 개가 참 별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개가 멈춰 서기에 자세히 보니 거기가 바로 모심에 틀림없었습니다. 딸 아이는 가지고 온 장대로 얼음을 쾅쾅 때려 깨트렸습니다. 얼음 구멍이 커다랗게 생겼어요. 딸 아이는 장떼 끝에 꽂은 창날로 물속에 있는 잉어를 찍어볼 생각이었지만 바깥에서는 잉어의 등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런개가 다가오더니 얼음을 깨어 놓은 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물고 나와 딸 아이 앞에다 놓았습니다. 딸 아이는 너무나 놀라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잉어를 그릇에 옮겨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런개가 또 앞장을 서서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딸 아이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눈 더미 위를 개의 안내로 무사히 걸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노런개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러더니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 한 분이 딸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 아이는 그 노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효성이 지극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니 잉어를 가져가서 잘 구워 어머니께 드리거라 그러면 병이 나으실 거다. 딸 아이는 절을 나며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시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까 너를 데리고 가서 물에 뛰어들어 잉어를 물고 나온 개는 개가 아니라 이 산속의 호랑이란다. 내가 무서워할까 봐 보아서 개로 둔갑을 난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그러고는 그 할아버지마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 아이는 이게 꿈인가 싶어 제사를 꼬집어 보기까지 하고는 나는 듯이 집에 돌아와 그 잉어를 고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곧 행복한 집안이 되었답니다. 돼지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 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마음씨가 고약하여 부지런한 머슴을 잘 먹이지도 않고 고된 일만 시켰습니다. 정월 명절 날 주인은 머슴에게 아침밥도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산 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머슴에게 말 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줘 사냥꾼이 뒤쫓아옵니다. 머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돼지를 베어놓은 나무 속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포수가 달려왔어요. 여보게 총각 이리로 산 돼지 한 마리가 달아나는 걸 못 봤나? 하고 포수가 물었습니다. 조리 달려거는 걸 보았지요? 머슴은 돼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포수가 가고 난 뒤에 나무더미 속에서 나온 돼지가 머슴에게 말 했습니다. 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으니 어서 나무찜을 져다 놓고 오십시오. 머슴은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찜을 지고 주인집에 내려갔다가 지게를 벗어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 돼지가 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머슴이 산 돼지의 등에 올라앉자 산 돼지는 나는 듯이 달려 어느 큰 바위 앞에 와서 섰습니다. 산 돼지가 큰 바위를 보고 말했어요. 바위야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문처럼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골 같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산 돼지가 바위야 닫혀라 하자 바위 문이 닫혔습니다. 산 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요. 이제부터 총각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자주 내 집에 와주시요. 밖에서 바위야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하지요. 머슴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 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총각이 사는 동네 아래쪽에 대감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겠다고 하시오. 그러면 대감이 좋다 하며 허락해 줄 거요. 그 집에 살면서 내게 자주 와주시오. 산 돼지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머슴은 곧 아랫마을 대감댁으로 가서 머슴사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보고 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다음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 돼지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댁에 들어갔더니 잘됐습니다. 지금 나무를 한 짐 해드릴 테니 갔다가 그 집 소를 몰고 오시오.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머슴이 집에 가서 소를 몰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 손은 천하장사도 맘대로 못 끄니 나무실을 생각도 하지 말게. 그래서 머슴은 제가 부려보겠어요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아내었습니다. 참신통하군. 말 안 듣는 황소인데 아주 잘 몰아내니 신기한 일이야. 이제 이 소로 나무를 실어 오겠습니다. 머슴은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돼지가 머슴에게 칡 덩고를 한 짐 해오세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나무를 해놓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머슴이 칡 덩고를 한 짐 해오는 동안에 산 돼지는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해놓고 머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칡 덩고로 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묶어가지고 무섭게도 기운이 센 소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나워서 아무도 부리지 못하는 황소에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싣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인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총각이 예사 머슴이 아니로구나. 놀라운 일이야. 대감은 머슴이 나무찜을 부리고 나서 황소를 외양간에 갖다 매고 나오자 가까이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내게 나이찬 딸이 있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자네 뜻이 어떤지 말해보게. 머슴은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어 황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니 내일 저녁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에 가서 돼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대감 따님과 결혼을 하시오. 그러나 홀레식 날 첫날 밤에 큰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것이니 밤에 자지 말고 있다가 내가 밖에서 부르거든 세 번 부르기 전에 대답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오. 머슴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대감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머슴으로서 대감집 딸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라 잔치자리도 온통 꿈같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머슴은 하루종일 예식과 잔치 손님 대접으로 피곤하여 밤이 깊어지자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밤 깊어 신랑 신부가 자는 방문 밖에서 돼지가 머슴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랑은 고난 잠에 빠져 산 돼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잠이 들어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돼지가 세 번째로 불렀습니다. 빨리 나오셔요. 신랑님 빨리 잠을 깨요. 한참 만에야 신랑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뛰어나 갔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신부는 벌써 없어졌소. 돼지의 말에 신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 수 없소. 이제 지네를 찾아가야 하니 내 등에 올라타시오. 신랑이 돼지 등에 타자 돼지는 나는 듯이 수백리 길을 한다름에 달려 한곳에 멈춰서더니 신랑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저기 저 집 담을 넘어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서 집 안을 향해 너희들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지네가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거요. 그러거든 장기나 한판 두자고 하시오. 그리고 둘이서 장기를 둘 때 일부러 져주시오. 그러면 지네가 좋아서 보물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 부채 손잡이에는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작은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때리고 부채의 새 주머니를 빼앗아가지고 내게로 달려오시오. 그러면 지네가 파리로 변해가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붙잡히게 될 것 같을 때마다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시오. 신랑은 돼지가 하라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무얼 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집주인 같은 사람이 인사를 하며 신랑을 방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심심하니 장기나 한 판 두자꾸나? 예 그렇지요. 지네가 장기판을 내놓고 장기를 두는데 몇 말 쓰다가는 신랑이 저주자 지네는 좋아 어쩔 줄을 모르며 예쁘게 생긴 부채를 꺼내어 붙이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때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호되게 치고 부채에 매달린 세 개의 주머니를 떼어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돼지를 타고 달려가는데 지네가 뒤쫓아와서 뒤에 닿을락말락 했습니다. 신랑이 얼른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가시덤볼이 길게 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네는 가시덤볼을 해치며 뒤쫓아 왔습니다. 신랑이 파란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 자리에 금세 푸른 바다가 생겼습니다. 지네는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 뒤쫓아 날아왔습니다. 신랑은 붉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불길이었어요. 활활 타는 불에 파리로 변한 지네는 타 죽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돼지에게 파리가 죽었다고 하자 돼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되돌아가야지요 하며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지네의 집에는 광이 열둘이나 있습니다. 그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 있는데 빨간 열매를 입에 물고 살아나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머리에 얹고 혼자 살아나라 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광에는 당신 신부가 죽어 있을 테니 그 열매로 살리시오. 열째 열한째 열두째 광에는 산 사람들이 갇혀 있을 많은 사람들을 구해 구해준 다음 신부와 함께 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그 후에 다시 그 돼지를 만났는데 돼지가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거든 시체를 잘 묻어주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사시오 하고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은 산 돼지가 죽자 슬픈 마음으로 고의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산돼지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신랑은 점점 부자가 되어 근처에서 제일 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머샘사리를 하던 집에 그 맘 씨 나쁜 주인은 집안이 망해서 거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신랑은 그 집 식구들을 데려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었답니다. 아버지를 살린 소년 옛날 어느 곳에 한 소년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둔 이 아들을 몹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연히 병을 얻더니 날로 병세가 더해갔습니다. 소년이 여러가지 약을 구해다 썼지만 조금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지어다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소년은 소년은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부족한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한낮이 되면 뒷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폭포물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반석에 꿇어 앉아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이래째 되던 날 소년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폭포 위에서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비단옷이 날아왔습니다. 주워보니 그것은 일찍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자락이 긴 아름답고 보드라운 비단옷인데 그 옷에서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사방에 흘러 퍼졌습니다. 소년은 그 이상한 옷을 여자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시 폭포 위쪽에서 목욕을 하는 여자가 벗어놓은 것이 바람이 날려왔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이 날아가 버렸으니 목욕을 하던 여자가 얼마나 애갓할 것인가 어서 돌려주어야 겠다. 소년은 그 아름다운 옷을 들고 벼랑을 올라 폭포 위쪽으로 갔습니다. 과연 물에서 목욕을 한 젊은 여자가 발가 벗은 몸으로 울상을 하고 있었어요. 뽀얀 몸과 아름다운 얼굴이 예사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 옷 벗은 여자를 바라볼 수가 없어 주워온 옷으로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라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폭포 아래서 이 옷을 얻었는데 주인을 찾아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부끄러워하며 옷을 받아 얼른 몸을 가리고 입었습니다. 옷을 입은 그 여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선녀 같았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오 오늘 여기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가지에 걸어둔 옷이 날려갔는데 이렇게 주워다주니 참으로 고맙소. 이 옷에 누가 가져가 버렸다면 나는 하늘에도 못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님 소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오. 이렇게 착한 분이라면 하늘나라 애라도 모셔다드리고 싶군요. 당신이 원한다면 같이 하늘로 가도록 해드리겠소. 소녀는 아름다운 선녀가 하늘나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곧 집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알아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는 하늘나라나 예쁜 선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 다른 소원을 말해주셔요. 은혜를 갚는 뜻으로 무엇이든 갖고 싶어 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선녀의 말에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저의 저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으로 앓고 계십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효함이 없어서 오늘도 이 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하느님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드렸어요.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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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름을 소년에게까지 가까워지자 선녀는 그 예쁜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띄고 말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여 이 천도를 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잡수게 하면 아버님의 병은 곧 나으실 것이오. 그러고는 커다란 복숭아 두 개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받아들고 너부시 절을 냈어요. 선녀는 새끼처럼 보드라운 손으로 소년의 머리를 썰어주고는 옷의 구름과 함께 하늘로 둥둥 떠올라 갔습니다. 소년이 주워다 준 그 아름다운 옷자락이 춤을 추는 듯 헐헐 날렸습니다. 소년은 천도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데렸습니다. 천도를 먹고 난 아버지는 그날로 일어나 안고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그 심하던 병이 말짱하게 나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키운 센 소 옛날 옛날에 상진이라는 사람은 영의정에 벼슬까지 한 분인데 이 사람에게는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좋지 못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의 잘잘못을 말하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인물이지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없어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사람은 세상에 나서 밥 먹고 살 자격이 없어 잘난 채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인간이야. 쌀벌레밖에 안 되지 하고 느닷없이 깎아 내렸습니다. 남을 나쁘게 말할 때 그 사정없고 이해심 없는 태도에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어요. 그 친구는 입만 좀 고았으면 아무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인데 입이 탈이지 저래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의 원망만 듣게 될 텐데 가까운 친구들은 가끔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 입 좀 부드럽게 하오 남을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상공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 써요.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할 거다니요. 이런 충고를 받으면 상지는 얼굴이 벌겉도록 화를 냈습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데 남의 눈치를 본단 말이오.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말을 하면 그만이지 그게 선비의 행실이오. 그래도 대단치 않은 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까지야 할 것 있소.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제 행동을 고집하여 고쳐지기는 커녕 더 나쁘게 되기 쉬운 거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요. 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지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도 그의 비난이 너무도 커서 잘못을 후회하기보다는 상공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상진이 들길을 가다가 농부 한 사람이 소 두 마리를 데리고 논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끌리는 두 마리의 소는 몸집의 크기도 같고 힘도 비슷해 보였어요. 다른 건 오직 한 마리는 노령이인데 다른 한 마리가 검둥이인 것뿐이었습니다. 상진은 얼핏 보기에 그 검둥이가 더 탐스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도 검둥이가 셀까? 왠지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세상에 똑같다는 건 없는 법이야. 어느 한쪽이 못할 게 당연한 일이니 어디 저 농부에게 물어볼까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상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부를 불렀어요. 소들이 다 튼튼해 보이는데 그 중에 어느 소가 더 기운이 세요? 검둥이요? 누렁이요? 개가던 양반이 이런 걸 묻는 건 뜻밖의 일이라 농부는 논을 갈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소가 기운이 세냔 말이오? 그러나 농부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며 상진을 딱 한 듯이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묻는 말이 말 같지가 않소? 왜 벙어리가 됐소? 상진이 벌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놓고 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상진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어요. 누렁이가 힘이 셉니다. 뭐? 그런 대답을 하려고 얘까지 나와서 귀에 말을 하는 건 무슨 일이오? 상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농부를 보고 말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역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을 나쁘게 말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저 소들은 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누렁이만 힘이 세다고 하면 아무리 소라고 할지라도 검둥이가 들으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만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진은 농부의 말을 크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부리는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구나. 검둥이가 듣고 섭섭해 할까봐 누렁이가 기운이 새다는 말을 귀의 말로 일러 주었구나.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깊이 느낀 상진은 그 후로 남을 비난하는 일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 오두막집에 젊은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려니까 숲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목을 땅바닥에 비비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에 가시라도 걸렸나 보다. 나무꾼은 가엾은 생각이 들어 호랑이의 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은비녀가 걸려있었어요. 이놈이 여자를 잡아먹었구나. 사람을 잡아먹다니. 어쨌든 비녀나 뽑아주고 보자. 나무꾼이 목에 찔린 비녀를 빼내자 호랑이는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말이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제 그 호랑이가 나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녀석이 은혜를 감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새벽이면 나무를 해다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전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기가 편해지자 나무꾼은 장가를 들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총각으로만 지낼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이런 산속으로 시집올 여자가 있을까요?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마침 호랑이가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훔쳐다가 집안으로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야 너 또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느냐? 나무꾼의 모름에 호랑이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당신 아내입니다.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나무꾼의 어머니가 미음을 쑤어 입에 넣어주자 처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이런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녀는 서울에 사는 어느 정승의 딸이었어요. 내일이 시집가는 날이라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입니다. 나무꾼은 그 처녀를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처녀도 여러 날을 나무꾼과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나무꾼이 그다지 싫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처녀는 인정많고 부지런한 나무꾼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의 본집에 인사를 하러 가야겠는데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가져갈 선물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국리를 하다 어머니에게 의논 하였습니다. 길이 험한데 서울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선물도 없으니 어떡하면 좋겠어요? 나무꾼의 말을 호랑이가 또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렇겠군. 호랑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불이 나게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제사나 홀레식에 쓰려고 장만한 떡과 술과 고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들어가 소와 나귀도 연아문 마리를 끌어내어 나무꾼의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드디어 아내와 함께 아내의 본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은 소에 식고 두 사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정승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게다가 많은 선물과 함께 신랑까지 데리고 왔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승은 곧 성대한 잔치를 차려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남은 늙은 어머니도 서울로 모셔다가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단란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월이 늘러 나무 끈은 호랑이 이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해인가 대낮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울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매일같이 거리에 나타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님은 활 잘 쏘는 사람에게 호랑이를 잡게 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호랑이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이런 방문을 곳곳에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으면 상금 천냥을 주고 영웅으로 받들겠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큰 호랑이가 어셀렁 어셀렁 나무꾼 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목에 비녀가 걸렸던 그 호랑이인데 그동안 꽤 늙어 있었어요. 참 오랜만입니다. 호랑이가 말하였습니다. 반갑소. 문득 생각난 나무꾼도 매우 반가워하였어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호랑이는 죽을 날을 미리 알지요. 미안하지만 내일 점심때 총을 가지고 종로 거리에 나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거든 총을 한 방 쏘아 주십시오. 겨냥은 아무렇게 해도 좋습니다. 총소리만 나면 내가 쿵하고 쓰러질 테니. 이튿날 이었습니다. 정말 점심때가 되자 종로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호랑이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무서운 힘으로 날뛰었습니다. 총을 들고 나와섰던 나무꾼은 공중을 향하여 땅하고 총을 한 방 쏘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쿵 쓰러졌어요. 그리고 입으로 빨간 피를 줄줄 흘리더니 축 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곧 나무꾼에게 상금천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기쁘기는 커녕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기만 하였답니다. 작아진 고깃덩이 옛날 옛날에 이리와 여우가 우연히 산길에서 만났습니다. 여우 아닌가 어딜 가나 이리가 여우에게 먼저 인사를 냈습니다. 한가해서 산책을 하는 중이야 그래 자네는 어디 볼일이라도 있어서 나왔나 여우가 콧잔등을 약간 찡그리며 묻자 이리는 콧소리를 한 번 내고 자네는 팔자가 좋구먼 난 시장에서 어디 먹을 거나 없나 하고 나온 거라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우는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비차 일반이군 나도 배가 고파서 뭐 좀 없나 하고 다니는 길이라네 오늘은 재수없는 날인지 다람쥐 새끼 하나 걸리질 않아 그럼 같이 다니세나 둘이서 찾으면 혼자 찾는 것보단 낫겠지 이리와 여우는 같이 산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비탈길을 돌아서 산마루 고개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두 짐승은 뚝 멈춰 섰습니다. 둘은 똑같이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여우가 말했습니다. 저거 고귀하냐? 그러자 이리가 와락 달려가서 고갯길에 떨어져있는 검붉은 것을 집어물었어요. 쇠고기다. 두 짐승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이군. 먹이를 찾아 산놈과 싸워서 죽일 필요도 없이 그냥 살코기가 생기는 걸 보니 역시 좋은 날이야. 여우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집어다 놓은 고기덩이를 앞발로 밟고 서서 그렇지만 자네는 좀 섭섭하겠네. 같이 나왔다가 나 혼자만 고기를 얻었으니 말이야. 아니 뭣도 얻게 되겠지. 어서 저 고개 너머라도 가보게. 하며 혼자 먹을 생각으로 고기덩이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볼록하게 키우며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게 어째 자네 거란 말인가? 그건 내 거야. 내가 먼저 고기가 있다고 말 했는 걸 먼저 발견한 내가 가져야지 자네가 가질 순 없지. 여우는 이리에게서 고개를 빼앗으려는 듯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린가? 내가 집었는데 자네가 가지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게. 이리도 만만치 않은 기세였습니다. 그라고는 아주 입에 물고 혼자 가버리려 했습니다. 여우가 눈이 시뻘개지며 앞질러 가서 길을 막아 섰습니다. 안 돼. 어째 네가 먹겠다는 거냐? 내가 먼저 보고 고기가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말만 하면 뭘 하나? 직접 주운 게 주인이지. 보고 있었다고 다 주인이 될 수 있느냔 말이야. 이런 엉터리 친구 봤나? 이럴 바엔 여기서 둘이 다툴 게 아니라 남에게 물어보기로 하세. 누구 말이 오렌지? 물어보잔 말이야. 이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보긴 누구에게 물어보자는 건가? 그야 영리하고 경호바른 원숭이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닌가? 이리는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 저편 나무에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리와 여우는 그 원숭이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두 짐승의 이야기를 다 듣곤 하더니 고개덩이를 한참 동안 만져보다가 좋은 수가 있네 싸우지 않고도 둘이 다 같이 기분 좋도록 해결을 해줄 테니 거기들 안께나 하고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습니다. 잔해들 자네들은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걸 얻었으니 누가 먼저 보았거니 누가 먼저 집었거니 그걸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사이좋게 이 고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게 내가 어느 쪽에나 불평이 없게끔 똑같이 나눠줄 테니 이리는 더 고집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우도 그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에 한 덩이씩 들고 저울에 닿을 듯 무게를 개량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한쪽이 좀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원숭이는 똑같군 자 이건 이리가 같고 이건 여우가 가지면 되겠지 하며 한 덩이씩 내보였습니다. 이리가 받지 않고 불평을 했어요. 내 건 저거 여우 것이 큰데 뭘 그러자 원숭이는 아 그렇군 똑같아야지 똑같이 나눠야 기분이 좋지 하며 큰 고기 덩이덩이를 덥석 잘라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덩이를 견주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여우가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떼지 않았어? 내 것이 작아졌는걸?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리의 고기 덩이를 입에 물고 덥석 떼어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고기 두 덩이를 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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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떼어먹었기 때문에 크던 쪽이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우 몫을 또 떼어먹었습니다. 이리와 여우는 점점 울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에게 큰 덩어리가 가는 게 싫어서 원숭이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기 덩이는 아주 조그만 것이 되고 말았답니다. 착한 며느리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장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젊은 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앞을 못 보는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한번 다녀가라는 기별을 받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시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딸을 불쌍히 생각하고 딴 데로 시집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딸은 친정 아버지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아들도 없이 앞 못 보는 몸으로 지내고 계신데 제가 어찌 그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시집간 이상 장님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들에게서 살겠습니다. 하고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는데 산모롱이에 큰 호랑이가 앉아서 며느리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으르렁 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서워 어쩔 줄을 모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야 나를 꼭 잡아먹어야겠다면 잡아먹거라. 잡아먹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다오. 안 못보는 시아버님이 시장하실 텐데 빨리 가서 진지를 지어드려야 한다. 이 말을 듣자 호랑이는 무섭게 벌렸던 입을 닫고 조용히 고개짓을 하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찌된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고 있노라니까 호랑이는 잡고 고개짓을 하며 돌아앉아 등을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호랑이 등에 타라는 뜻인 줄 알아듣고 무서움을 참고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며느리를 업고 쏜살같이 산을 넘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어디론지 가버렸어요. 며느리는 뜻밖의 일로 빨리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눈먼 시아버지 저녁밥을 늦지 않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가기를 집에까지 업어다 준 그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고 있는 꿈이었어요. 며느리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동네 사람들이 뒷산을 파놓은 함정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데 분명히 자기를 업어다 준 그 호랑이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애원하는 듯한 소리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오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며느리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서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함정에 넣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와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듯 몸을 새쳐보고는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달아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함정을 보러 왔다가 며느리와 긴 나무 막대기를 보고 캐어 물었습니다. 분명 호랑이 오는 소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며느리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마을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잡아놓은 호랑이를 놓아보내다니 이럴 수가 있나. 광가에 알려야 할 일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광가에 보고를 했습니다. 원님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원님 앞에 잡혀간 며느리는 어찌 너는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을 놓아보냈느냐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원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잡아놓은 호랑이를 꺼내주어 달아나게 한 죄는 면할 길이 없겠사오나 그 호랑이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착한 짐승 이었나 저의 안 못 보는 시아버지의 진지를 빨리 해드려야 한다는 말에 호랑이는 잡아먹으려던 저를 얻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살려준 것이옵니다. 원님은 며느리의 말이 거짓이 아닌 듯도 했지만 짐승이 어찌 그렇게까지 했으랴 싶어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호랑이를 타고 내게로 와보라 그럴 수 있다면 그대에게 벌을 주지 않겠노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와보라는 원님의 말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나더라도 호랑이가 사람들이 많은 관가에까지 자기를 얻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힘없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니 며느리는 탄식을 하며 관가에 잡혀간 얘기를 사람에게 하듯이 말해주었어요. 호랑이는 가만히 앉아 듣고 있더니 결심을 하였는지 며느리 앞에 등을 내밀며 돌아앉았습니다. 올라타라는 것이었지요. 호랑이야 광가로 가야 하는데 네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호랑이는 뒤돌아보며 어서 업히라는 듯이 등을 잡고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동네를 거쳐 광가로 들어갔어요. 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많았어요. 과연 내 말이 옳았구나. 짐승까지도 너의 효성을 알아주었는데 어찌 난들 그걸 모른다 하겠느냐. 원님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내려놓고는 바람같이 사라졌답니다. 아무도 호랑이를 잡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호랑이 짐승들의 왕인 호랑이가 병이 났습니다. 병든 호랑이는 꼼짝 않고 굴속에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었어요. 임금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곰, 노루, 사슴, 늑대, 토끼, 너구리, 고슴도치 등 부하 동물들이 앞을 다투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맛있는 고기나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늑대는 이 모양을 숨어서 하나하나 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을 지켜보았지만 여우만은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여우와 사이가 몹시 나쁜 늑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참에 호랑이에게 고자질을 해서 여우를 아주 없애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늑대는 곧 동굴로 가서 누워있는 호랑이에게 너부죽이 절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임금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임금님의 수많은 부하들은 하나같이 임금님의 병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아직까지 얼굴조차 나타내지 않는 나쁜 녀석이 하나 있어 옵니다. 이 말에 호랑이는 앓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놈이 대체 어떤 놈인고 금벌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늑대는 의세대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간사한 그 놈은 아직까지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사옵니다. 호랑이는 몹시도하여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우 그 놈을 잡아서 당장 사형에 처하여라. 그런데 그때 여우는 굴 옆에 숨어서 늑대가 하는 말을 죄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분했지만 꾹 참고 늑대를 혼내줄 꾀를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늑대가 굴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우를 보자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나 여우는 무서워 하기는 커녕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다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제가 병문안을 일찍 오지 못했는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모두 다녀갔지만 임금님의 병을 고칠 의사나 약을 알아온 부하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뿐 아니오라 모두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불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저는 너무도 걱정이 되어 온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좋은 약을 알아오느라고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위대하신 임금님 늦어진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시옵고 제가 알아온 약을 쓰시면 병은 곧 나을 것이오니 그리하시옵소서. 야은은 일어나 다시 저라고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러했느냐 너야말로 착한 신하로구나. 나는 하마터면 이런 착하고 훌륭한 신하를 죄없이 죽일 뻔했구나. 자 어서 그 약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호랑이의 말에 여우는 해주게 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인도라는 나라에 있는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사 그런데 그 의원의 말이 임금님의 병에는 약이 단 한 가지뿐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 한 가지뿐이라는 약이 무엇이라더냐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오라 늑대의 생간을 잡수셔야 한다고 하였사옵니다. 야은은 또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호랑이 앞을 물러나 굴 밖으로 나왔지요. 호랑이는 곧 늑대를 잡아오게 하여 그 간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랬지만 당연히 호랑이의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우 늑대보다 무서운 것이 호랑이의 호랑이인데 무섭기보다 친근하거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등 착한 동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쩌면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인간이 힘이 없는 백성들을 돕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호랑이를 통해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가 좋은 마음을 쓰면 선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